충남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22일 0시 기준 충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,848명인데요.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3만 2,053명으로 하루 평균 5천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. 대부분의 거리 두기 조치가 해제된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그동안 금지됐던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에서도 음식물 섭취가 가능해집니다. 또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은 1급에서 2급으로 내려가게 되며 요양병원 시설의 접촉 면회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.